KNN 뉴스아이입니다. 세금 524억 원을 들여지은 체육시설이 개장 2개월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밤새 지하에 있는 주요 시설이 침수된 건데, 원인 파악과 복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조차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건물 지하실 좁은 문틈으로 물이 쏟아집니다. 양수기는 들어찬 물을 빼내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게 뭐가 이게? 와 이거야. 지난 6월 개장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입니다. 기장군이 군비 524억 원을 들여지은 체육시설이지만, 개장 2개월 만에 주요 시설이 침수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이 위치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지하실 침수를 처음 발견한 건 오전 근무자가 출근한 오늘 새벽 5시. 운영 시간이 끝난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간 만에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지하실에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개나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만 시범 운영을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고,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원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2층 유아풀장의 물이 절반 가까이 빠져 기장군은 이와 관련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입점한 한 업주는 평소에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손님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앉아있는 공간인데, 비가 떨어지니까 불편을 많이 했죠. 국내 최대 실내 수영장으로 홍보했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 두 달 만에 침수로 운영이 중단되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